이번 동영상에서는 Ajax 또는 Ajax라고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jax는 어떤 단어들의 조합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의 조합입니다. Asynchronous라고 하는 것은 비동기식이라는 뜻이고요. JavaScript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and XML,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XML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Asynchronous JavaScript라는 겁니다. 즉, JavaScript를 이용해서 서버와 통신을 하는데 Asynchronous, 즉 비동기 방식으로 통신을 한다는 겁니다. 동기방식과 비동기방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비동기방식은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병렬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다가 Ajax 통신을 하게 되면 이 스크롤이나 어떤 링크를 클릭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조용히 통신이 이루어지는 게 비동기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비동기방식을 Synchronous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기화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동기화 방식으로 통신을 하게 되면 이 서버와 통신을 하는 동안에는 이 브라우저가 프리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스크롤도 할 수 없고 어떤 링크를 클릭할 수도 없고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구성요소에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통신이 끝날 때까지요. 그래서 보통 신뢰성이 필요한 사용자가 통신하는 동안에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동기적인 통신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동기방식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동기적인 방식은 굉장히 불편하고 사용자를 갑갑하고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비동기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페이지 리로드 없이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에이저엑스의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분분하다. 이거는 유머로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jQuery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만드는 예제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죠. 제가 크롬 개발자 도구를 실행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네트워크라는 것을 열어보면 이 웹페이지와 현재 여러분의 웹페이지와 서버가 통신하는 내용을 중간에서 감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egoing이라고 입력하고 있어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receiver.php라는 서버로 이 사용자가 닉네임의 값으로 egoing이라는 값을 던진 거죠. 그럼 receiver.php라고 하는 파일은 아까 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 봤었던 그 로직에 의해서 안녕하세요. egoing님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를 만들어서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서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텍스트 필드에다가 egoing님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를 동쪽으로 추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서버를 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 웹페이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가지 이미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동영상이 있다거나 그런 구성요소들을 새로 다 가져오지 않고도 통신만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일단은 폼 태그가 있는데요. 이 폼 태그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서 폼 태그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브밋이라고 하는 이 서브밋 버튼이 있잖아요. 제출 버튼입니다.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온 클릭했을 때 return, load, 그리고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 부분 여기 return이라는 것은 조금 복잡하니까 설명이 그냥 빼버리고요. load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한 겁니다. load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는 보시는 것처럼 window.xmlhttpRequest라고 if문으로 감싸져 있죠. 이 비슷한 걸 우리가 이벤트에서 배웠습니다. 이벤트에서 addEventListener와 attachEvent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하고 있는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조건문으로 체크를 해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xmlhttpRequest는 인턴 엑스플로어 7, 파이어폭스, 크롬 오페라, 사파리와 같은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이 xmlhttpRequest라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비동기적인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xmlhttp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xmlhttpRequest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활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브라우저가 xmlhttpRequest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턴 엑스플로어 6나 5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lse 안에다가 newActiveExcelObject Microsoft XMLHttp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술해줘서 이게 만들어주는 xmlhttp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xmlhtt라고 하는 이 객체에다가 활당시켜준 거죠. 변수에다가 그 다음에 xmlhttp.onReadyStateChange 그리고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약속되어 있는 함수예요. 여러분이 이런 이름의 함수를 정확한 메소드죠. 이 메소드를 xmlhttp에 활당되어 있는 그 객체에다가 저렇게 지정을 해놓게 되면 저런 걸 콜백이라고 하는데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즉, 자바스크립트가 서버랑 통신을 해서 그 통신이 끝나서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가져온 이후에 onReadyStateChange에 이렇게 여러분이 기술해놓은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벤트랑 비슷해요. 이벤트가 어떤 거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에 등록되어 있는 로직을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readyState가 4라고 하고 스테이터스가 200이라고 하면 서버랑 정상적으로 잘 통신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f문으로 그걸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통신이 끝났다면 document.getElementByIdOutput 이건 뭐죠? id의 속성 값이 output인 element를 찾아서 그 element의 innerHTML로 xmlhttp.responseText를 삽입해 준다라는 뜻인 거죠. responseText라고 하는 것은 이 xmlhttp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객체가 서버랑 통신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져온 결과를 결과가 responseText입니다. 자 그리고 xmlhttp.open하고서 get, 이것은 get 방식으로 서버랑 통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는 receiver.php 그리고 물음표, 닉네임 자 물음표 닉네임이라는 것은 서버 쪽으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 데이터를 구분하는 구분자가 물음표입니다. 그럼 닉네임이라고 하는 값으로 document.catElementById 닉네임 그것은 우리가 닉네임을 입력하는 이 텍스트 필드를 의미하는 이 element죠. 그것을 그것의 그 value, value 값을 가져와서 여기 닉네임이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에 뒤에 이렇게 붙여준다는 뜻이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에는 이 ajax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고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게 조금 헷갈리더라도 그냥 넘기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xmlhttp.send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xmlhttp라는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에게 야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대로 데이터를 전송해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리턴 폴스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샌드가 요청이 되면 여기 입력된 receiver.php 라고 하는 이 php 파일에 닉네임이라고 하는 입력 값을 전달을 하는데 이 입력 값은 이 네임 값이 아이디 값이 닉네임인 이 엘리먼트 있잖아요. 이 엘리먼트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져와서 그것을 url에 붙여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버랑 전송이 끝나서 서버가 요청한 데이터를 이 자바스크립트가 다 수령을 하게 되면 on ready state change 라고 하는 함수에 정의되어 있는 이 로직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럼 그 로직을 호출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디 값이 아웃풋인 엘리먼트의 이너 html이나 api를 통해서 이 서버가 리턴해 준 서버가 전달해 준 데이터를 삽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도 중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xml htp 리퀘스트는 최근에는 요렇게 직접 자기가 코드를 다 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자바스크립트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에 요런 ajax 통신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코딩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식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요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식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도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라이브러리의 대표적인 것이 이 jQuery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코딩에 jQuery 수업이 있는데요. 자 jQuery 수업에 요 ajax라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jQuery를 이용해서 편리하고 쉽게 ajax 통신을 할 수 있는 비동기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요걸 나중에 jQuery를 공부하시고 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